좋다, 쑤잇! 다들 사는 이 꼴을 먹어야 돼 네, 저도 없어요 그렇죠 으음, 싫어 이거 버리지 말고 패기 눌러버리면 되는데 아하하하하 으음, 쑤잇 없어 응 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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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탕을 먹이라고 해서 사탕을 먹였는데 칠성을 하기에는 어, 이거 너무 부족해요 어 이거 86밖에 안 돼 아 아, 네바님이요? 아하 어 그러면은 어떻게 어 그, 네바님이 하나 만들어주, 그 뭐지? 그, 이거 만들어주실 겁니까? 그, 써클? 그러니? 마을 갖다도 돼? 안 돼? 아잇 포켓몬 겁나 말많아 아잇 쑤잇 아잇 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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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부잇 말이 없으시옹 부잇 음흥 으흥 흠흥 이게 테라레이드야? 테라레이드 안 돼? 아잇 뭐예요? 어? 여기까지하고 저 마야점 갔다올게요 4 4 안나 4 5 5 5 5 5 5 5 1 5 마을좀 갔다올께요? 마을좀 갔다올께요? 다 하리구나 먹을까 양이 왜이래 독하지 저 독타입 독타입 리나님 미미님 들어오세요 미미님 들어오셨고 독타입으로 저 갖고있는 독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걸로 키 일 크게 크게 읽으면서 써라 내가 간다 러브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안나와? 안나와? 인터넷 이슈 인터넷 이슈 리나님 왜 안와요? 52 49 45 48 44 왜 안떠 50 50 50 50 50 40 95 5 70 80 90 50 60 진짜 왜 안나오지? 뭐인가? 어디보자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 안나오는 아 여러분들 여기 다같이 모여계시니까 그... 밤투게더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작물 5개, 동물 3종류 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따 아니 왜 안나오지 따라따 따라따 쟤는 뭐야? 최다운 차로가? 더스트 수트 도구로 도구로 공격하라고 그랬어 진짜 안나오지? 내리다가 튕기름 가네 찌르기 찌르기 하나 있는데? 네? 내가 거보다... 다 됐다 다 됐다 어찌어찌 어찌어찌 버틴다 여러분들 옹원 치유의 함성 치유의 함성 아 왜 기술이 안들어가 오 이거 렉 뭐야? 여기는 아예 안떠요? 나도 그만하고 그냥 사냥이라 하라는 뜻인가 자 응원한거 맞아요? 더스트 수트 치가면 가는데 공격이 아무것도 안들어가요 이거 렉 렉이예요? 버그에요? 뭐에요 이거?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 이제 안뜨네? 지금 안나온다고요? 방송에서? 안 나온다고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아예 안나와 언제 나와요? 한별이가 한 100가지만 세어봐요 숫자 그러면은 나올지도 몰라요 하하하하하 하라부터 하니까요 해봐요 지금 재방송에서 안나온다고 하시는건가요? 하하하하하 아냐아냐 오리님 방금 저 위에서 그냥 놀고 있을게요 하하하하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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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던전신청했는데 화면이 아예 안떠요 화면이 버그인거 같아요 너무님이 하하하하 화면이 안뜨면은 그거 그냥 세방송 리스크만 해가지고 나와야돼요 그냥 안되겠다 안되겠다 잠시만요 ESC도 안눌러지는데? 강제종료하시고 러브님이 다시 켜주셔야 돼요 하하하하 아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만약에 강제종료하게 되면 여기까지 해야하는게 맞아 이렇게 해서 기침하니까 몸도 안 추워 다다다다다다 강정합시다 우리 그냥 하하하하 창 닫아 너부님 주무시나요? 아니 아니 기잘걸요? 기잘하셨구나 나만 나만 떠들수도 오짜님은 지금 나왔어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드디어 나왔다 너는 그냥 강정했습니다 도구 도구를 하나 사신다고요? 도구를 산다는 얘기는 어디 보자 나도 나도 어떤 도구 하나 사면 될까요? 어 도구를 하나 사신다고요? 도구를 산다는 얘기는 도구를 사실수가 있어요? 도구 어디서 사요? 나도 ір 그렇게 도구 agę 좀ней 조금 큰 시티에 딜리버리 파우치 조금 큰 도시에 딜리버리 파우치 딜리버리 파우치? 딜리버리 파우치 나간다구요 아 뭐야 여기도 샌드위치 가기 어 여기다 도구 대박 이거 뭐야 풀타입 기술 위력이 올라간다 불꽃, 울, 노말, 비행, 벌레 특수 박식 안경 하나 사고 박식 이거는 펀치 다리 네마님 여기서 뭘로 뭘로 구매하면 될까요? 좋은 거 추천해 주실만한 거 있나요? 빨간색 옥수 스프레이 상대방을 풀죽이게 하는 거? 왕의 징표로 할까요? 왕의 징표? 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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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밥을 사라고요 먹밥 먹밥 먹다버림밥 먹다버림밥 네마님 제가 땅끄지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먹다버림밥 먹다버림밥 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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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막기술 먹다버림밥 먹다버림밥 식당이고 요건가보다 아 피크닉이네 아 이거 진짜 포켓몬 이거 진짜 이거 방향 건물 나왔을 때 방향 틀리는거 이거 미쳤나봐 게임 어떻게 이따구로 만들었어 개발자들이 생각이 없나 요건가? 요것도 식당 같은데? 요거다 도구 먹다 남은 음식 아 HP가 조금씩 차올라요 와 LP로 계산 좋아좋아 구매했습니다 구매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 어딨어요? 먹다 남은 음식 여깄다 이거를 건네준다 좋았어 어 준비 끝 오 자 한번 한번만 더 해보고 한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 안되면은 그냥 안되는걸로 할게요 아 근데 리라님 응원을 해줄수 있는게 그게 세번밖에 못써요 그래서 언제 써야한다 라는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걸 세번있다고해서 무작정 세번을 다 쓸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셨다 미미님 좋아 한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해서 안되면은 저는 파판 하하하하 미미님이 전보다 나아요 희귀 포켓몬 다 갖고있어 하하하하 달콤한 향유 오잉 버스트 수트 독들어갔다 독들어갔다 응원 아 지금 응원할때가 아니구나 아 이거 왜 안돼 어 뭐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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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어 됐다 어 독지르기 응원 치우기 암성 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싸운다 더스 수트 응원 시위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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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더 더스 투 투 독 들어갔고 응원 치우의 암성 독특의 암성 독특의 암성 독특의 암성 독특의 암성 싸운다 더스트 수트 안돼 짠! 네바님! 안맞았어! 미쳤나봐 독지르기!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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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독지르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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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버스트수트 아 설마 진짜 우리 한거에요 놀 네바님! 럭셔리볼 넣어주세요 럭셔리볼 야아 야아 진짜 좋다 와 대박이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포켓몬 이벤트 제대로 한 번 하네 와 와 나의 응원의 함성이 한몫했다 하하하하하하 대박이다 와 너무 재밌어 굉장히 재밌다 오 이벤트는 이거 하나밖에 못하죠? 오 이제 똑같은거 또 하면은 또 안되죠? 오 오 와 저장해야지 저장 여러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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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시고 꼭 저장 응 대박 응 대박 이 응 뭐 가면 어머 나의